자 저희가 중요한 내용들을 쭉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다시 이제 위에 메뉴로 좀 와서 이번에는 영상 삽입과 관련된 메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 두 가지입니다 내 컴퓨터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같은 경우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선 검색은 되질 않아요 별도로 유튜브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별도로 www.youtube.com에 들어가서요 발표와 관련된 영상을 검색하시겠죠 자 해서 서울대학교 홍보동영상 내가 이걸 수업시간에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주소를 복사해서요 여기 프레즈로 다시 와서 해당 주소를 붙여놓고 삽입을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프레즈에서 해당 개체가 삽입이 돼서 플레이가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거예요 이 개체는요 링크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발표하는 컴퓨터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동영상은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유튜브 영상은 삽입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발표장에 컴퓨터 인터넷 유무를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은 삽입하시면 안 되겠죠 대신에 미디어에서 내가 가진 내 컴퓨터의 영상을 삽입하실 수는 있어요 미디어 내 컴퓨터에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영상 실습 파일을 나눠드렸어요 영상 실습 파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영상 1, 영상 1, 타임스케어 이 두 개의 하나는 이미지고 하나는 영상인데요 얘를 불러와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미디어 내 컴퓨터 그리고 나눠드린 실습 파일에서 영상 폴더에 있는 영상, 영상 타임스케어 이 두 개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개체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리기도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얘는 이미지예요, 타임스케어는 더블클릭이 아니고 이미지 자르기 하면 이미지 잘라내실 수가 있고요 얘는 보시는 것처럼 영상입니다 얘네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똑같이 패스를 찍어보시는 거예요 이미지, 영상, 이미지 이미지, 영상, 이미지 패스 이후에는 반드시 편집 화면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편집 화면으로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어디에다 놓을 거냐 이 이미지 위에다 올려 놓을 텐데요 저는 이 가운데에 이 전광판 쪽에 이 해당 이미지를 올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려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슬라이드 쇼를 보게 되면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1번 패스는 어디 있나요? 이미지죠? 2번 패스는 동영상이고 3번 패스가 이미지입니다 슬라이드 쇼로 보게 되면요 1번이 이미지예요 첫째로 여기서 동영상이 어디서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만든 사람 말고는 몰라요 왜냐? 동영상이 있을 법한 곳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패스를 클릭하는 순간 특정한 부분으로 가서 동영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패스를 클릭하면 해당 동영상은 멈추고 화면이 전개가 됩니다 동영상을 제어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 패스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패스에 동영상이 찍히면 해당 개체로 가서 플레이가 되는 거고요 개체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동영상이 멈추고 화면이 다음 화면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파워포인트와 다르게 프레이즈에서는 동영상을 가지고서도 멈췄다 플레이했다 멈췄다 플레이했다 하면서 발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영상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라고 보여주고 다 본 다음에 그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프레이즈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 패스가 어디에 찍혔죠 영상입니다 두 번째 패스를 어디에 찍느냐 투명 프레임을 그려주는 거예요 투명 프레임을 적당한 크기로 영상 근처에 그려준 다음에 패스를 동영상을 몇 번 멈춰야 되겠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명 프레임에 세 번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영상 위에 올려주게 되면요 화면이 어떻게 보여지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화면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이 화면의 주인공 투명 프레임이에요 영상이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패스를 누르면 멈췄다가 패스를 다시 누르게 되면 플레이가 되고 또 누르면 멈췄다가 또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 또 누르면 멈췄다가 또 누르면 플레이가 되는 패스가 투명 프레임에 갔다 영상에 갔다 투명 프레임에 갔다 영상에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영상을 제어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줌아웃하는 것 해보셨죠 실습 그리고 줌이 나는 것도 아셨습니다 프레임에서는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영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떤 형태로 하실 수가 있냐 지금처럼 처음에 플레이가 되다가 멈췄어요 지금 영상이 얘는 화질이 좋지 않지만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동차들 보이시죠 이미지가 영상 좋지는 않지만 자동차가 보이는데 이 자동차 안으로 줌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고 다시 패스가 나오게 되면 또 영상이 보여지고 또 멈춰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사람 손으로 줌인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정보를 보는지 내가 어떻게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영상 안에 영상 안에 영상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영상 안에 이미지 안에 텍스트 안에 영상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프레지는 Z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어가 다 패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투명 프레임은 지금처럼 영상을 제어하실 때 아주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영상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패스가 영상에 찍히면 플레이가 되고 다음 패스, 영상 말고 다른 패스로 가게 되면 영상은 멈추게 된다라는 것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은 멈추게 된다라는 것 영상은 멈추게 된다라는 것 영상은 멈추게 된다라는 것 영상은 멈추게 된다라는 것